자 부채소사 10월 30일 해외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체로 시장은 혼자 양상을 보였는데 나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m7 중에 다섯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제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부분에서 인상적인 분기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장초반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우는 힘을 못 썼어요 s&p는 나스닥하고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올랐는데 나스닥만큼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자 나스닥이 0.78% 올랐고 s&p가 0.16% 다우는 오히려 0.36% 빠졌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amd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고 그랬죠 7.6%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네요 자 이번 오늘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에는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등라이 큰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자 지금 상태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s&p500 지수 1봉입니다 어제 좀 빠지다가 다시 올랐고요 오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은 선물은 사상 최고치를 못 찍었는데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 같아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운은 빠졌습니다 자 확연히 기술주하고 나스닥은 쭉 올라가는데 다운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들만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중소기업지수 러셀지수는 자 보시다시피 약간 혼조향상이에요 연초부터 계속 그런 모습인데 실적 발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자 독일 닥스지수는 조금 빠졌고 닥스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 오늘 약간 혼조향상인데 장개장하면서 또 반응 시도하다가 다시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고1도 한번 보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금계를 보관하는 비용 때문에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골드가 힘을 못 쓰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금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어제 지표 발표 중에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드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실버도 올라갔고 백금도 올라갔고 팔라듬도 올라갔고 구리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데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도 금 소비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금 소비량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1%나 빠졌기 때문에 사실 금 소비는 조금 줄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에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일은 또 빠졌습니다 오일 빠졌는데 오일 공급이 좀 원활할 거다라는 그 전망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이란의 석유시설하고 핵시설은 좀 피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시설을 공격을 하면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원유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핵시설까지 파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큰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오일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만 피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도 한번 보면 같이 빠졌죠 유로 계속 바닥 다지고 있어요 아래쪽 지지선을 지금 며칠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제 구인이직 보고서 영향 때문에 어제 빠지다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파운드도 어제 반등했고 호주 빠졌어요 상품통화들이 아직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일이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뉴질랜드도 약간 빠졌고 캐나다도 오일 빠지면서 같이 영향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나도 약간 약보합 정도 스위스 프랑도 약보합 그리고 채권 넘어가면 채권도 이제 원래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골드는 미국 달러의 금리나 예상 때문에 계속 올라갔는데 채권은 거꾸로 빠졌어요 이 원인은 뭐냐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부채는 늘어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권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물량 압박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채권이 그동안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년 물, 5년 물, 2년 물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당기물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갯불 하나도 안 올랐어요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항생 거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